GS칼텍스가 오는 19일 창립 55주년을 맞아 친환경의 가치를 실현하고 자원순환 생태계를 만들어가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임직원들이 참여하는 에너지플러스에코 화분 만들기와 에너지플러스에코 숲 가꾸기 봉사활동을 진행합니다. 에너지플러스에코는 GS칼텍스가 지난 4월 자원순환에 초점을 맞춘 순환경제를 실현하기 위해 론칭한 친환경 브랜드로 임직원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발생하는 페트병 뚜껑을 모아 업사이클링 화분으로 제작됩니다. 제작한 화분은 임직원들이 직접 식물을 심어 복지시설과 노인 및 청년 가구에 기증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GS칼텍스가 지난해 조성한 서울 상암동 노을공원 내 에너지플러스에코 숲에 임직원 나무 심기 행사를 진행합니다. 이 행사는 친환경 실천을 인증한 사람 수만큼 나무를 심는 행사입니다. GS칼텍스는 2010년부터 지속적으로 물리적 재활용 사업을 추진해 국내 정유사 중 유일하게 친환경 복합 수지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전체 복합 수지 생산량 중 10%를 폐플라스틱을 활용해 생산하고 있으며 지난해 11월 국내 정유사 최초로 친환경 복합 수지 제품에 대해 GRS 글로벌 리사킬 스탠다드 인증을 취득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GS칼텍스는 지난해 12월 화학적 재활용 방식으로 분해한 폐플라스틱 열분해유를 석유정제 공정에 투입하는 실증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2024년 가동 목표로 연간 5만 톤 규모의 폐플라스틱 열분해유 생산설비 신설 투자를 모색할 예정입니다. 멈춘 전체 和 멈춘 설정 기준이 유지 열enne since 감사합니다.